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은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거래를 입력하는 점표입니다 점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상단에 입력하는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인 매출장,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상단에 있는 자료를 입력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의거에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은요 상단에 입력한 자료를 분개하는 곳이며 입력된 자료는 일반 점표 입력에서 입력된 자료와 같이 장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한 번의 자료 입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어 있는 서류와 장부가 동시에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단에 입력하는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인 매출장,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에 반영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입력하셔야 되구요 하단에 입력하는 내용은 일반 점표 입력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분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정과목을 숙지해서 분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방법을 보겠습니다 입력방법 첫번째 날짜를 입력하는 이 부분은요 일반 점표와 똑같습니다 해당되는 날짜를 고르시고 해당되는 날짜에서 첫번째 달 1월부터 12월 중에 하나를 고르시구요 그 다음 일자란에서 일반 점표 입력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여러건이다 그러면 일자란에서 입력을 하지 말고 엔터를 친 다음에 밑으로 커서가 떨어지면 여기에 이를 써 가시면서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많지 않으면 여기다 직접 이를 표시해 가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편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두번째 유형은요 유형은 부하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될 그 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써 유형을 잘못 선택하시면 부하가치세 신고서가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줄여야 됩니다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팔았는지 사왔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증명서류를 보고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카드 점표인지 현금영수증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형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매출의 11번 과세라고 되어 있는 유형은요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과세라고 되어 있으면 부하가치세 10% 과세한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에는 판매한 품목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팔았다 그럼 제품이라고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는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는 건데 시험 보실 때 수량과 단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만 입력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엔터를 쳐서 넘어가서 직접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품목이 지금 하나만 넘었는데 품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도 거래에서는 많이 발생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품목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품목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칸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입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품목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단 툴바에 F7 복수 거래라는 그러한 버튼이 있는데요 그 F7 복수 거래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F7 복수 거래를 클릭하셔서 클릭하시면 커서 하단으로 떨어지고요 보시면 10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단에다 입력하시고 하단에다 입력하시고 밑에 보시는 설명대로 F7이나 탭이나 ESC 키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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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개를 입력했구요 ESC 눌러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품목 이름 뒤에 왜가 붙으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 품목을 입력했다고 복수라는 메뉴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처명은 거래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일반전표 입력하고 똑같이 거래처 이름을 두자로 입력하시면 되요 거래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기라는 상사한테 예를 들어서 성실기업이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성실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단과 같이 성실기업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는 항상 코드번호가 나오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이 코드번호가 나오게 해야지 첨부소류에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합격표에 정확하게 자료가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보실 때는 항상 코드번호가 나오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보실 때 코드번호 나오게 입력을 하는 것은 그 해당되는 거래처가 첨부소류나 이런 데 영향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관하는 측에서 코드를 입력하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자는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을 하고 받았을 때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요 이 자리에서 1번을 쳐서 여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만약에 안 받고 종이 기존에 수기세금계산서나 수기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열을 표시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열을 표시했는데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0번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열을 표시하는 것은 또는 전자계산서에 1번 열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요 이 전산세무역의 프로그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발행한게 아니라 외부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즉 국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 세로라든가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해서 발행을 할 경우에 이렇게 직접 1번에 열을 써서 입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 현재 학습하고 있는 k-lab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 열을 입력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닫은 다음에 한꺼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버튼을 눌러가지고 발행을 하시면 이 자리에 전부 전부 전자입력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한꺼번에 전자처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보실 때는 시험을 보실 때는 이 자리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번요 받으면 1번요 발행하거나 받으면 그렇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수업을 진행할 때는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전자란에 밑에 하단에 있는 1번요 를 이용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개는요 상달입력한 거래를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밑에 보시면 분개 유형이 0번부터 쭉 해가지고 1,2,3,4,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가 편리에 따라서 분개를 가장 빨리 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제품을 팔고 현금 들어오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보시면 1번을 선택했을 뿐인데 제품 매출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처리가 됐죠 2번을 선택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분개를 잘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결국에는 1번 현금은 전액 현금 받았을 때구요 2번 외상은 전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건에 포함된 부가세는 회계처리할 계정과목 이름이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150만원이다 그러면 제품 매출 150만원 제품이라면 그러면 부가세 10%를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과세라 하면 그래서 15만원이고 그 계정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개 합쳐서 외상 매출금 처리해야 되구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붕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번 분결 잠깐 보면 혼합인데요 1번하고 2번은 1번하고 2번은 전액 현금 받고 전액 외상 매출금을 처리하고 알 때 사용하고 3번은 그러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부는 뭐 현금 받고 일부는 외상하거나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상품 제품이 아닌 거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거나 또는 카드로 물건을 팔았을 때 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런 경우도 혼합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받으러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단에 거래처는 상단에 공급처명이 그대로 찍히는데요 상단에 공급처명이 하단에 거래처에 그대로 찍혀서 거래처를 별도로 신경 안 쓰고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험 보실 때 하단에 거래처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음을 받았는데 성실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하단에 거래처를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드로 물건을 파면 카드사를 또 넣어야 되고 뭐 그런 경우에는 하단에 거래처를 시험 보실 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붕괴가 자동으로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가 편하게 자동으로 됐던 그 이유는요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기초정보 등록에 환경 등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등록 버튼을 잠깐 눌러 보겠습니다 환경 등록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붕괴를 하면 자동으로 대부분이 많이 붕괴해 주려고 프로그램을 노력하는데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매출에 제품 매출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1급에서 전산액의 1급에서는 회사가 제조업이니까 제품을 가장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 매출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붕괴 유형에서 하나를 고를 경우 무조건 제품 매출로 나옵니다 팔았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매입 쪽에서는요 온재료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매입으로 입력하시면 무조건 온재료로 나옵니다 거래가 가장 많은 계정을 선택을 해주면 매출일 경우에 무조건 제품 매출 매입일 경우에 무조건 온재료로 나오게 돼서 거래 입력할 때 편하죠 그럼 제품을 안 팔고 온재료를 사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고치는 거예요 하단에서 그 다음에 자 붕괴 번호에서 2번 외상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매입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으로 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매출에서 2번의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 찍히고요 매입에서 매입에서 2번의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 찍히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 2번의 외상이 나오는데 매출에서 2번하면 외상 매출금 매입에서 2번하면 외상 매입금이 찍혀요 그거와 관계되는게 매출채권 매입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분개번호의 밑에 잘 보시면요 하단에 4번 카드가 있는데요 이 4번을 선택하시면 매출에서는 미수금으로 매입에서는 미지급금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계정과목을 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바꾸면 그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4번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번에 2개 4번에 2개가 카과 형과 건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점표 현금영수증 카드점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일반영수증 그런 영수증을 발행을 우리가 했을 때 또는 카드점표 현금영수증 받았을 때 그 자료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하고 거래에서 발생되는 증명서류이므로 그 자료를 빨리 입력하는 방법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 1번 포함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2개가 그런 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 이 자리에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즉 공급가액 자리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분리해서 표시해 줍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형에서 유형에서 건별 14번 매출 쪽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의 가과 그 다음에 형과 이게 영수증 자료거든요 매입 쪽에 보시면 57번의 가과 가과 이런 거는 카드 과세를 줄임말에 카드점표 받았을 때 61번의 형과 현금영수증 받았을 때 시험 보실 때 이 자료 입력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하나를 보겠습니다 17번 카드점표를 발행했다 제품을 팔았다 그럼 제품 치시고 이 자리로 오면요 이 자리로 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드시면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포함해서 100만원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100만원을 넣는 거거든요 100만원을 넣으면 이렇게 100만원에 포함된 부가세를 빼가지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따서 자료 입력할 때 건별 하과 형과 그렇게 보시면 편해요 유형의 이름으로 그 자료는 그 자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기본값이 이렇게 설정돼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부가세 10%짜리는 우리가 매출의 과세 매입의 과세로 입력하는데 그건 이제 부가세가 포함 안되어 있으니까 공급가액 실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쓰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용지에 공급가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게 아니라 그 부분이 미포함으로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반영해서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발의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은요 프로그램 구입하시면 처음에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보실 때는 사용 안함으로 넣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함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고정자산 거래로 입력할 때마다 고정자산 간편 등록 창이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이 안 나와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그 자산을 회계처리 할 때마다 자동으로 떠야지 사용자가 까먹지 않고 고정자산 등록대장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자산 등록대장에다 고정자산 등록대장에다 관리를 해서 쓰고자 한다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보시면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고정자산 등록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원래 등록을 하는 것인데 혹시 그러한 고정자산을 놓칠까 봐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을 사용으로 해 놨어요 시험 보실 때는 문제 지시에 있을 때만 이 고정자산을 등록하는 것이고 그런 지시에 있을 때는 고정자산 등록을 전표를 입력하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해당된 메뉴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험 볼 때는 사용 안 함으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취득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건물 하단에다가 건물 회계처리를 하셔도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이제 창인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편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에 구입하시면요 이 부분 제품 매출 원재로는 상품 매출 상품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도매 소매 업종에서 이 프로그램을 또 의외로 많이 구입하고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시험 보실 때는 회계 1급은 제조업이니까 이렇게 바꿔 놓고 본다는 거 그래서 제품 매출 온 재료로 안 나오면 혹시 뭐가 잘못됐냐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환경 등록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그 매입 매출 전 배입력으로 가보시면 위에 보시면 전체 입력 전자 입력 매출 과세 매출 과세 그렇게 나오는데요 시험 보실 때는 전체 입력을 놓고 푸시면 돼요 전체 입력을 놓고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입력을 놓고 푸시면 되고 이 부분을 사용하면 조금 입력 속도가 빨리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번 매출의 과세로 넣고 입력할 경우 매출 할 때마다 유형에 가서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11번 이렇게 계속 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르지 않게 해줘요 매출의 과세하면 무조건 11번 과세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과세가 찍혀서 빨리빨리 입력을 해 갈 수 있어요 시험 볼 때는 뭐 특정 즉 세금계산서만 갖다 놓고 입력을 하거나 카드전표만 갖다 놓고 입력하거나 계산서만 갖다 놓고 입력하거나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갖다 놓고 입력하는게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내는게 아니고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뭐 이런거 섞어서 내요 그러니까 전체 입력으로 넣으셔야지 시험 보실 때 무난하게 문제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말씀드렸던 이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 이제 부가세 신고서하고 각종 첨부서류에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형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이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 쪽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유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크해 보세요 11번 과세 자 그리고 12번 영세 14번 건별 16번 수출 그 다음에 17번 카과 그 다음에 22번 형과 매출에서 이 파트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자 매입 쪽에 51번 과세 52번 영세 53번 면세 네 체크해 주십시오 54번 불공 종료표시 55번의 수입 57번의 가과 그 다음에 58번의 가면 그 다음에 61번의 형과 62번의 현면 체크합니다 그 유형 체크한 것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한 부분은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셔야지 입력하실 때 이상이 없습니다 첫 번째 11번의 과세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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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는 물건을 파는 겁니다 물건 팔고 이런 뜻이에요 항상 물건 팔고 11번으로 넣고자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요 부가세 10% 과세했을 때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밑줄 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밑줄 항상 증명서류를 보고 입력하셔야 돼요 증명서류 줄여서 우리가 증빙이라고 많이 말하죠 자 그리고 자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입력하는 건데 공급가액만 입력하시면 그 공급가액의 10% 세액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이 부가세 포합해서 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따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나누기 1.1을 하셔야 돼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그 용어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 됐다 그러면 물건을 파는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반품이 됐어도 반품 세금계산서를 물건을 파는 쪽에서 발행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음수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내용은요 실무를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를 카드로 하면서 모르고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했을 때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안 되는데 결제 특성상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중발급이 됐기 때문에요 이중발급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이 첨부서리에 반드시 첨부서리라면 부가세 메인 신고소에 붙는 소리를 말하거든요 반드시 그게 반영되서 국세청에 신고가 돼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하단 분계란에 가서 카드로 혹시 결제를 하면서 카드전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하단 분계란에 가서 그 카드하고 관계되는 계정과목을 클릭하시고 상단 툴바를 보면 F8 적용 및 카드매출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눌러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를 발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 카드 구분에 해당되는 카드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에 반영됩니다 실무시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영세는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사용합니다 자 어느 경우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냐면 수출을 하는 업자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입니다 수출을 하는 업자는 수출할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가지고 공급처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보여주면 그 회사한테 물건을 팔 경우 부가세를 0% 즉 0%를 과세에서 팔아야 되구요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하면 부가세 자리에 0 쓰거나 아예 쓰지 않아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그러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지문에 이 문구를 보셔야 돼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 문구가 있는지 보시고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입력하고자 할 때 중간에 영세율 구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구분에서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3번을 넣으셔도 되고 영세율 구분 옆에 풍선 도움말 즉 말풍선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3번을 고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의 미연세는요 우리 회사가 미연세 물건도 팔 경우 그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합니다 14번의 건별은요 소비자하고 거래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소비자하고 거래하면서 아무것도 발행 안하고 팔거나 또는 일반 영수증을 발급하고 팔았을 때 여기서 일반 영수증 이라 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나머지 영수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에서 배웠던 간주공급 있죠 간주공급 시에 증명서를 발행하는 거 없잖아요 이게 무증빙이거든요 그것도 건별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대로 이 건별의 자료는 카과 형과와 더불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래자로 입력하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수출은요 직수출했을 때 사용합니다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그런 수출입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가끔씩 환율이 나오는데요 환율 부분에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금액을 써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 환율을 표시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을 쓰는 경우라면 환율이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죠 금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써줬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금액은 항상 자국의 통화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환율로 나올 경우에는 그 환율을 잘 보고 판단해서 넣어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이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그 돈을 받아서 환가했다면 그 금액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고요 물건을 선적하고 나서 그 뒤에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그런다면 선적 시에 기준환율 제정환율로 금액을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수출도요 앞에서 봤던 12번 영수하고 더불어서 영수일 구분 선택을 하라고 나오는데 그때 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영수일 구분 선택이 나오는 거는 부가세 첨부서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 과정은 아니니까 부가세 첨부서류 작성하는 거는 학습하지 않고요 단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므로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첨부서류에 반영되는 그러한 메뉴가 등장하면 그 메뉴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넣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의 카관은요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을 때 사용하고요 이렇게 앞에 카자가 들어가 있는 거 고르게 되면 즉 카과, 보면 카면, 카역 이런 거 있는데 중간에 신용카드 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활성화돼요 중간에서 카드사를 꼭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중요한 걸 넘어갈게요 22번 형과 보십시오 나머지는 시험이 안 나오고 있어서 22번 형과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입니다 과니까 과세하고 파는 거죠 시험보는 우리 회사가 일반 과세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낼 때 물건을 파는 거에는 면세 물건 파는 게 안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 면자가 들어있는 걸 고르셔야 되는데 시험 볼 때 면자가 들어있는 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 물건을 만약에 팔고 우리가 계산서류를 발행했다 그러면 13번 면세고요 면세 물건 팔고 카드전표 발행하면 18번 카면입니다 면세 물건 팔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23번 현면인데 이게 안 나와요 면세 물건 파는 거래가 매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한 거예요 과세 물건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10%짜리 11번 과세고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2번 영세죠 예측 수출하면 16번 수출 과세 물건과 관계 되는 거죠 과세 물건 팔고 카드전표 발행하면 17번 과거합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 팔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22번 형과죠 17번 카과 22번 형과 그 다음에 14번 이 건별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입거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거래를 정확하게 분석하셨다면 매입거래는 매출거래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첫 번째 51번 과세는요 부가세 10%짜리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입력하는 자료입니다 매출하고 똑같이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돼서 제시되면 나누기 1.1 하셔가지고요 공급가액 나누기 1.1 하면 그 부가세 뺀 금액이 되거든요 그 공급가액 넣으시면 부가세 10%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반품음수로 입력하는 거 똑같구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받았다 라고 그랬을 때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51번 과세로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수행했다는 말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그 발급을 하는 그 회사가 파는 회사가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를 통시에 발행했을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발급하는 회사도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를 동시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거에요 11번 과세로 해서 그래서 그걸 받은 회사도 51번 과세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2장을 발행하고 2번 2개 증명서류를 발행했다고 세금계산서의 11번 과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드전표 발행했다고 17번 과거 이렇게 2개 넣으면 부가세를 2번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나로 입력하셔야 되는데 세금계산서가 카드전표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세금계산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걸로 매출 쪽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매입 쪽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52번 쓰는 거죠 52번 영세는요 영세일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입력하는 겁니다 영세일 세금계산서 받으려면 우리가 내구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상대방한테 제시하셔야 돼요 53번의 면세는 면세 물건을 사오고 계산서를 받았을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54번 불공은요 중요표시 한번 더 하시고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개받지 못하는 물건을 사왔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공개받지 못하는 물건은 부가세 신고를 안하므로 메인 매출 전폐에 입력하는게 아니고 일반 전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은거는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공개가 안된다 할지라도 따라서 그런 경우에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그 공개가 안되는 사유는 중간에 불공제 사유 창이 뜨는데 그 불공제 사유 창에서 그 풍선 도움말 버튼을 눌러주시면 단과 같이 창이 뜨고요 이 부분은 부가가치 세법에서 학습한거죠 지문을 잘 보고 해당되는 사항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라고 그러면 신경써야 되는게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개가 되는거다 라고 그런다면 51번 과세로 안되는거면 54번 불공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신경써야 된다 라는거 그래서 불공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55번 수입은요 물건을 수입하고 물건을 수입하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든요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행했기 때문에 공급처 명란에 반드시 세관을 입력해야 됩니다 애국회사를 입력하면 안되고요 이게 수입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관의 절차상 세금계산서를 받고자 할 때는 부가세를 반드시 낼셔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부가세 관련되어 있는 회계처리만 또 합니다 이 부분은 거래를 입력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불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공개가 안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54번 불공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결국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55번 수입으로 늘려면 그 물건이 공제가 되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57번 카관은요 공제가 가능한 카드전표를 받았을 때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중간에 카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선택하라고 나오면 그 카드사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공제받지 못하는 물건을 사고 카드전표를 받았을 때는 일반전표에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의 카면은 연세물건을 사고 카드전표 발행했을 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내려가서 61번의 현관은 과세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입니다 62번의 현면은 연세물건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따라서 정확한 부가세 거래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매출 매입 확인하시고 관련되어 있는 증명수를 반드시 보시고 입력하셔야지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전표 입력에서 유의사항이 나오듯이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서도 유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유의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의 그 사항이 일반전표하고 틀린 것만 조금 설명해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틀린 거 설명을 해보면 밑에 부분 맨 밑에 부분입니다 하단까지 반드시 붕괴하라고 되어 있구요 하단까지 붕괴해야 되므로 시험 보실 때 붕괴 유형의 0번은 붕괴 없음인데 이건 실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구요 즉 붕괴를 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일반전표에 하고 잘 경우 또는 붕괴를 나중에 할 경우 하고 잘 경우 그럴 때 0번 사용하는데 시험 볼 때 0번으로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하단까지 붕괴하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전자란 있죠 전자란에 이 전자란에 여 표시하는 거 지시해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만 그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올해 하반기부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는 전자계산서도 의무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만약에 계산서에도 전자입력으로 반영하라고 그런다면 전자계산서를 받았다라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1번 요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서 푸시면 되겠구요 문제 풀 때는 전자 나오면 다 전부 1번 요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에서 전자로 입력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틀리게 처리합니다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